음악 타일 하나 더 열고요 아 이번 패치로 DLC가 한 몫별로 나왔어야지 음악 뭐 이런 거 따로 크킹이 아직도 안 돼 있지 않나 아니야 DLC 원래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 끄킹이 안되있지 무시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걸 따면 되기 때문에 세마리 남기고 공성할게요 에너지 남는거 벗어 우리가 저 에너지 남는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게 함선을 많이 뽑아야지 따라잡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강화하고 회복하고 구성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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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핍니다 루루 휘둘리지 않고 정화하나요? 말살하겠습니다. 기본 권리도 말살할게요. 이거 가공이 안 돼. 이거 버그인 것 같아. 이거 가공이 안 돼요. 원래 가공이 돼야 되거든? 아까 식량도 안 됐었어. 말살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. 파라독스가 너네 말살하지 말래. 정화하지 말래. 아까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망했거든요. 이제 내가 두 번 속지, 세 번 속지 않아요. 화학적 가공으로 돼 있는데 안 되는데? 퍼즐을 못하게 하려는 음모야. 암화기 도는 매시브 데미지를 줍니다. 그리고 행성에 피해를 주고요. 1.3K가 나왔네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호소 fleet assets detected. 도착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초기함이 나와 왜 이것도 빛 작동이 잘 안 하는 것 같아 빛 여기 일곱 개 뽑았다고 나와있어요 지금 지금 초기함이 일곱 개가 나왔대 일곱 개 나온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초기함이 열... 서른 개 넘게 지금 뽑히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치? 아... 30... 15... 10인가요? 5... 10... 10... 10... 10... 10... 10... 뭐야 다 죽였어? 언제 다 죽였을까? 초공간 드라이브 3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두 개 막았고 도망가죠? 이렇습니다. 우주왕이 중요해요. 이리로 가야지. 한 번 더 만들고 두 개 달고 도망가죠. 건설 선 어, 새로운 제독일지도 바둑같이 구멍이 숭숭 생겨? 잠깐만 여기 우리가 먹었는데 왜 왜 이건 구멍이 안 생겨? 아, 이거 행성 하나 덜 먹었네 잠깐만 여기 행성 몇 명 있어요? 아, 수비를 잘하는구나 저번에 우리 때릴 때 한 명 있고 막 그랬는데 잠깐만 여기 지수 수상하면 또 왜 이동이 안 돼? 에이씨 흐흐흐흐흐흐 미치겠네 하아 하아 그러면 이제 확장 다 열었고 우월 불만도 감소 연쇄 적도 유니티 지정화폐이랑 좋다 흠 흠 흠 흠 흠 군수 공장 새우장비가 똑같은데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설계가 근데 뭔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엉켜서 그래서 이걸 릴로피타에서 이걸 찍어주면 됐었거든 근데 안 돼 안 돼 이동을 못하는 건 또 왜 그럴까 수상하면 내가 아아 이동이 안 돼 표혁은 93 Island 4 숙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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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어야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레벨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. 이건 예전부터 고전적인 버그에요. 스탈라이스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면 나아지긴 합니다. 부품이 똑같잖아요. 근데 딴걸로 취급한단 말이야. 아 이제 따라갈 수 있나? 따라가네 약간 왜 못 쫓아갔을까 병력이 1.5K 정도 아우 느려 병력이 1.5K 정도 여기 있다 니들은 죽었다 10개 빼자 이거 빼서 합쳐주자 이거 고쳐질 때 까지는 여기서 뽑지 말죠 아무것도 안되는 걸로 되겠어 야 그렇게 엇갈릴 수가 있다고 오케이 딜을 쳤네요 대신 수리 한번 하고 한번 눌러도 되겠지? 아 한번 눌러도 안돼 왜냐면 이거 돈이 있는 만큼 뽑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고 마이퀴즈 1.7 받으러 갈까? 1.7 튀기 전에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잡았네요. 끝. 톡 치고 스페셜 프로젝트 컴퓨이트 군수 공장 됐고 디펜스 아미 데미지 동물평가 동물평가위원회 저는 처음 쿠킹일 땐 유로파가 없었어요. 그때는 빅토랑 호이 호이랑 비토랑 쿠킹이 최신이었지 크로스에드 공지가 1.7 스페셜 프로젝트 여기 때려먹고 성... 성계가 있나? 여기 있다. 어디보자... 뭐가 들어와야... 초공간... 초공간 하나 나면 좀 예색 되려나? 초공간... 초공간 하나 나이든 저지 소 rooted 호실리 도전 보충이 안된대 때려잡아 500 때려잡아요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싸울때는 병력이 좀 늘리죠 예전 좀 있다라고요 초기화면 많이 쓰셨어 업그레이드 비용 감추 좋다 업그레이드 많이 하는데 3마리 남았고 2마리 남았고 5시 어 몇시야? 6시 다 오잇 자동화 드렛 노드 피해 애들아 저기에다 대앗아떠 건축션 컴플릿 들어가라 여기 패고 있을게요 함선 빌드스피드 10라드 빌드스피드 함선 업그레이드 뷰 다 잡았다 100점 50점 다 잡았다 땅 2개만 뺏으면 됩니다 여기 수도네 우주항은 우주항도 2개만 뺏으면 되고 50점이나 있으니까 아직 여유있네요 아마게돈으로 자꾸 초기함 밖에 안 나와 이게 짜증나는게 뭐냐면 순양함 저는 이제 끝에서부터 채우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싼거부터 채운단 말이야 그니까 계속 찍으면 이게 보충이 안했다가 나오니까 초기함만 나오는거지 계속 흐흐흐흐흐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먼저 채울지 메커니즘을 저같이 뭐 비싼 것부터 채워라 이런거 좋을텐데 말살 말살 재밌는건 내가 행성을 먹고 있으면 말살이 되네 다 죽어있어요 옛날엔 전쟁중에는 괜찮았잖아 이게 아마 이 버그가 그것때문 생기는거 같아 행성을 먹고 있을때도 점유하고 있을때도 효과가 발동하는데 그 효과가 이게 아직 이게 즉발이 안되는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 지금 말살도 원래는 이 행성을 우리가 다 딱 뺏으면 뺏었을때 협상으로 뺏었을때가 됐어야 되는건데 뭐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? 지금은 이제 이 점유를 공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학살이나 뭐 이런게 다 되는거거든 그래서 그게 안들어오는거 같아 수입이 가공을 했을때 아마 제가 최초로 발견하지 않았나 말살금지법 이 상황에든 말살이 되는거거든요 전쟁이 안끝나도 계속 전쟁을 하면 말살이 돼있어 이제 말살 같은 경우는 죽이는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가공할때 가공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전처럼 화학적 가공할때는 그게 안들어오는거죠 수입이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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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자님의 스터디언을 an quan여 deve 정상자님의 스터디언을 임시했습니다 정상자님의 스터디언을 임시했습니다 정상자님의 스터디언을 임시했습니다 4분의 1먹었는데? 1만정도 됩니다. 3분의 1먹 1인으로 5분의 1먹 나 일관촌 역전 있어 어우 용이다 드래곤인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저 왜 안 때리지? 애 왜 안 때려요? 이게 뭐야 무적이야? 지도자 튕겨나가는 기능은 여전하고